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도지입니다. 오늘도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니다. 동 10월에 비류나 양신 위 중에 대부하고 겨울동 10시 다를 고구려 7대 차대왕 2년 서기 147년 단기 2480년 10월에 거를비 흐를류 어찌나 볕양 귀신신 할위 삼을위 가운데 중 두려워할 외 큰데 제아비부 고구려 5부 가운데 비류나보의 양신을 중의 대부로 삼고 가작위우태하니라 개왕지 고구라 11월에 지진하니라 더할가 벼슬작 할위 삼을위 어조사우 별태 다게 임금왕 갈지 영고고 예고 예구 친구구 예구 친구구 더할가 벼슬작 할위 삼을위 어조사우 별태 벼슬을 더하여 우태로 삼았다 다게 임금왕 갈지 영고고 예고 예구 친구구 모두 임금의 옛 친구들이다 열심 한일 달을 땅지 우레진 지진진 차대왕 2년 서기 147년 11월에 땅지 우레진 지진진 지진이 났다 3년 하사울에 왕사인 살태조대왕 원자 막근하니 석삼 석삼 해년 여름하 넉사 차대왕 3년 서기 148년 4월에 임금왕 차대왕입니다 불일사 사람인 죽일살 컬태 할아버지조 큰대 임금왕 어떤은 아들자 원자는 임금의 맏아들입니다 없을막 부지른할건 임금왕 사람인 죽일살 컬태 할아버지조 큰대 임금왕 어떤은 아들자 없을막 부지른할건 임금이 사람을 시켜 태조대왕의 맏아들 막근을 죽였다 기재막떡 공화 령급하여 자액하니라 거기 아우제 없을막 큰 덕 두려울공 재앙화 열년 미칠급 거기 아우제 없을막 큰 덕 두려울공 재앙화 열년 미칠급 그 아우 막득은 재앙이 연이어 미칠까 두려워 스스로자 목멸액 스스로자 목멸액 스스로 목을 메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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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